안녕하세요. 저 룰란다 어원사람 에릭입니다. 한국에 온 지 1년 삼겹됐어요. 감사합니다. 오 잘하신다 한국말. 평소에 한국 음식 잘 먹어요? 아.. 아.. 조금만 그냥 삼겹살만 먹을 수 있어요. 삼겹살? 매운 거는? 아.. 조금만 더.. 더 매우면 먹을 수 없어요. 김치는? 아.. 아.. 이 친구.. 더 매우면.. 매워.. 매워서.. 되게 김치를 못 드신대요. 기대됩니다. 매워서 안 드신대요. 뭐합니까? 살짝 놀랐어요. 살짝 놀랐어요. 살짝 놀랐어요. 살짝 놀랐거든요. 어때요? 냄새? 냄새 진짜.. 아.. 지금부터 어려워. 지금부터 어려워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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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워요. 매워요? 응. 아.. 아.. 저게 맵구나. 되게 매웠구나. 힘이 되자마자.. 맵진 않았는데? 잠깐만요. 끌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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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 감기약을 넣었나요? 약 드신 것 같아요 매워서 그렇구나 맛이 어때요? 맛이 진짜... 매우 스파이시 매우 스파이시 매운 걸 전혀 안... 우리나라에서 이런 맛이 없어서... 너무 매워서... 조금만 더 먹을게요 또 매울까? 어, 나쁘지 않나 봐! 국물 한 번만 더 먹어볼까요? 어, 안 돼요 저분한테는 저게 굉장히 매운 음식이에요 네, 그러게요 상대처럼 매우 스파이로 한 2.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, 그래요?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... 명인분 뭐 이렇게 뭐... 다른 나라 축구에 이용하시니까 너무 매우신가 보다 너무 매우신가 보다